3월 24일이구요 오늘은 북두와 같이 엔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자꾸 그 스토리 진행되는 곳에서 블락먹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 잘 올리던데 왜 나만 블락먹지? 세가가 날 싫어하나? 왜 왜 나는 짤리는겨? 그래서 트위치에 남겨놓으려고 가즈아! 가즈아 오늘 엔딩 보자 그때 8장까지 했거든요 오늘 9장부터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까지 독서실 가게 나가라고 말해주세요 9장 궁극을 향한 갈망 독서실? 독서실 가지 말고 방송 보면서 계속 도네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하 개꿍 독서실 환불받아 오세요 집에 사세요 저거 테슬라 코일 아니냐? 나니? 저거 테슬라 코일 아니냐? 저게 왜 움직여? 매일 밤 일어나는 지진 그리고 스피어 시티의 변화 대체 무슨 일이? 키사나에게 가라 더 강력해지기 위해서 다양한 컨텐츠에 도전하자 집은 아니 공부는 집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독서실 가는 시간이 아깝지 않으세요? 독서실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아깝지 않아? 독서실 가서 막 책 세팅하고 의자 빼고 의자 앉아서 공부하고 그럼 환불받아 올게요 환불받아서 그걸로 저주세요 집에서 하면 졸리다고요? 독서실에서 해도 졸릴걸? 아 집에서 하면 뭐뭐 땡땡땡한데 막 이런거 있잖아 여러분들 아 독서실에서 하면 아 뭐 아 집에서 하면은 뭐 집중 안되는데 아 아 집에서 하면 졸린대 아 집에서 하면 딴짓하게 되는데 막 이러시는데 독서실에서 해도 똑같애 독서실에서 하면은 뭐 집중 잘 될 것 같애? 휴대폰 들여다보고 응? 막 인터넷 뭐 찾아보고 노트북 올려놓고 아 집에서 하면 졸린대 독서실에서도 엎드려서 잘거잖아 아 10분만 자볼까? 집에서 주님 방송보니 잠오네요 두르렁 음 어? 무슨 일을 하려는 거지? Sphere City가, 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알고 있습니까? 그 정체성은... 아, 굴사 시설이었어?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세계 최고의 핵미사일을 발표할 수 있어 아니? 핵미사일 발사시설이었어? 아, 뭐야? 아, 핵발전소였구나 아하하하 어쩐지, 힘이 그냥 나올 리가 없지 아직도 안 생긴다 아버지, 그곳을 밖에서 밖에서 도착했고, 그곳에서 도착했을 때까지 도착했을 때, 그는 사실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왜 안전한다고 하죠? 아하하하하 기적의 방역 그니까 그니까 기적의 방역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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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이 왜 태어났나 그니까 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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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 그 얘기하면 벤다고요 흠 흠 흠 далеко 久しぶり 山の上からこの街を見守ってきた 何だよ 男は3年前にこの扉が閉まったことも そこで何があったのかも 知っているようだった これ上前 その男が お前に伝えてほしいと言ったのだ もしものときは地下に避難しろと 흥낭시오. 모시모는 도키가 오고리울 수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黙っていて. 아니... 너가 유리아를拒絕했으면, 지금 그녀는 죽였다. 저는 고맙습니다. 하지만... 권왕? 권왕이 누구야? 아! 아니! 뭐야! 왜이렇게 꼬였어 여기. 왜이렇게 꼬옹이. 소리가 너무 작다. 왜이렇게 꼬옹이. 아, 키산아 뭐야. 왜 내 형이랑... 내통하고 있어. 아니 안되겠는데? 따라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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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볼 꼴을 보게 될거야. 내가 형을 죽일거거든. 어딨어? 어디로 가야돼? 아니 가 임마. 짐덩어리들 다 따라오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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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아니 근데 왜 이 거리에 이런 깡패들 왜 있는거야? 너네 나한테 덤비면 죽는거 몰라? 불량배들 얘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죽어 이녀석아. 아. 빠싱! 빠싱! 아 이거 왜 안되지? 너무 오랜만이라. 옆구리 뽑아내기. 똥침. 나이스. 다이어트성. 아! 죽어. 죽어. 가자오! 확! 안돼! 피해요! 아! 알았지만 당했다. 왓챠! 아이씨! 왜 안걸리지? 쟤도 왜 주먹질 안하냐구요? 망치질은 하던데. 어? 보물지도 뭐지? 보물지도가 왜 나오지? 뭐야? 보물지도 뭐야? 남은 시간? 뭐지? 뭐지? 보물을 입수할 수 있습니다? 뭔데? 뭔데? 보물 구하러 가야되나? 10분 남았다는데? 보물이 어디있어? 황야로 나가야되는거야? 아니 근데 저거 옆에 써있는게 등급 아니에요? B랑 D등급이잖아. 아니 A도 아닌데 뭐하러 먹을 필요 있겠어요? 저 분명히 또 쓰레기 같은거 나올거 같은데? 필요없다. 아빠 분명히 거기서 지금 햇반 하나 뜯어가지고 밥 해먹고 있을텐데 과자 가기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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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처리할 일들이 좀 있죠? 아 또 귀신들린 마을이야? 아 저기가면 내 영상 다 밴당한단말이야 세가에서 그때 귀신들린 마을 거의 통째로 밴당했는데 죄송합니다 아 나 진짜 시비걸지마 필비를 걸지마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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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니 뭐야 뭐 해먹고 날아가는거지? 자식아 인나 죽어 뭐야 누웠어 갑자기 다했어 왜이렇게 체력이 많아 있나 빨리 뒤에서 자식아 뽑는척하면서 자 지금 저 보고있죠 앞 돌면서 돌려깎기 또 돌면서 피아주 아이씨 아이씨 뭐야 저거 다단히트야 왜 머리 깨버리기 수박초갱이 아이씨 짜증나네 망치면 너무 짜증나는데 나와 짜증나니까 나와 스트레스 풀러 가야겠어 다같이 스트레스 좀 풀어볼까요 역시 스트레스 푸는 데는 블랙잭이지 어이 돈 다 바꿔주쇼 얼마있어 와우 백만원 바꿔 아이씨 아이씨 어 어딨어 네 갑시다 가자 뭘 털려요 저희들 전문간데 저희들 전문간데 자 일단 좀 문풀기로 300원만 아 10 좋아요 아 10이 안좋아요 12는 솔직히 그렇게 좋진 않아 자 라고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구 오케이 감사 자 위에 좀 되는거 같으니까 한 천원 걸어주시고 아 해봐 해봐 아 좋아요 아 스탠드 제발 제발 아이씨 으아 꼭 천원 걸면 가자 9 어 스플릿 18 스탠드 스탠드 12 12 12 더블 다운 오케이 미쳤고 탄단 5졌고 여기서 아 18 비겼어 하나는 비기고 하나는 이겼다 오케이 나이스 좋은 선택이었어 자 여기서 2,000원 가자 17 아 아 2,000원인데 꼭 폐 이렇게 나오더라 아 비겼다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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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폐 만져 아 아 이거 안되는데 서렌 좀 이거는 확실하게 좀 갈거 가고 안갈거는 좀 버리고 막 그렇게 해야돼 이거 안그러면은 돈 다 잃어먹으니까 어 냉철한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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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과감하게 버리세요 서렌 하세요 오케이 과감하게 오케이 와 미쳤고 이런거는 과감하게 스플릿하세요 스플릿 좋았구요 스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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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감하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나이스 나이스 어 다음 게임에서 칩을 2천개 거시면은 배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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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배로 올려드립니다 뭔소리 잠깐만 배당을 배당을 3배 좀 번역이 잘못됐는데 도전 2천원 건다 아 제발려 아 팔 뭐야 아 미쳤다 인슈어런스 해야되나 이거 해봐 인슈어런스 아 블랙잭 아니야 2천원인데 더블다운 아 근데 상대방 패가 너무 좋거든 이거 이런거는 솔직히 여기서는 히트 좀 봐주는게 맞는데 상대방 패가 너무 좋아서 그냥 노릴게요 더블다운 제발 제발 퍼스트 넣어라 아 퍼스트 나올 수가 없는데 아잇 아 이거는 내 선택이었으니까 그래 4천원 오케이 아 해봐 어허허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좋아 나 패 좋아 어 똑같네 오케이 나 20이거든 이거는 상대도 패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 내가 10을 두개를 들고 있으니까 이거 스플릿해서 유리한 싸움을 스플릿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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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하나가 애매하네 설마 상대 블랙잭 나오진 않겠죠? 하나만 이기자 하나만 이기자 아 괜찮아요 아직 아직 이거 다 빌드업인거 아시죠? 여러분들 빌드업이에요 금방 딸 수 있어요 복구하고 훨씬 넘길 수 있어 14 냉정해져 다시 냉정해져 너 너무 지금 올랐거든 근데 주님 흑자 난 적은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많죠 응 보세요 이거 흑자 날거니까 보세요 이거 좀 애매하긴 한데 이거 좀 애매하긴 한데 한번 가볼까? 처음으로 걸었는데 음 근데 지금 8이잖아요 솔직히 안 가는게 좋을 것 같은데 상대방도 패가 그렇게 좋진 않아 보세요 어 10이야 이거 걸어도 돼 어 10이야 어 스탠드 오케이 11 아 아 제발 제발 알파벳 나오지 마라 아 아이씨 아이씨 쏘레니엄 아 쟤 왜이렇게 아우 사기 치는거 아니야? 아 내가 쏘레 치면 2 17 요거는 좀 노려볼만 해요 아, 안돼 아, 십칠 아, 아휴 아, 봐봐 이거 안 죽었으면 21 맞고 죽었죠? 블랙잭 맞고 죽었죠? 죽길 잘했다 500원 번거나 다름없다 아, 이거 썰임만 하다가 돈 다 안다 기다려봐, 기다려봐 야야야야, 돈 바꿔 야! 간다, 300원 잘 봤어요 역시 흑우였구나 기다려봐 아직 게임 시작도 안 했어 아, 제발 오! 아, 제발 여기서 버스트 아이고,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거 진짜 어떻게 저기서 버스트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도전 여기서 법니다 여기서 벌면 되죠? 아 아, 내 돈 아, 내 돈 더블 다운도 못하잖아 돈 없어서 돈 없어서 오! 오, 제발 제발, 블랙잭만 아니면 돼 오, 오케이 나이스 진짜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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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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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깨끗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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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스타트 아 잘 보세요 자, 상대방이 지금 10이거든요 저 안 깐게 분명히 한 4, 5 막 이런 거에다가 한 장 더 뽑아서 버스트 날 거야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스탠드 스탠드 보세요 자, 제 말 맞습니다 보세요 여기 버스트 납니다 어, 식구 아이씨 안되지? 무슨 일? 아니 같이 버스트 났는데 왜 나는 돈 잃고 같이 버스트인데 아, 이거 주작이야 진짜 이게 제대로 된 선택이었죠 기다려봐 300원으로 신고하자 아까 딱 300원 걸어주니까 운이 다시 좋아지더라고 식구인데 이거 그냥 스탠드 해볼게요 스탠드 꼭 300원 걸면 이기더라 짜증나게 짜증나게 어, 300원 봐봐 잘 봐요 1,000원 걸땐 계속 지드만 1,000원 스탠드 어 됐다, 됐다 이거 이제, 이제, 이제 1,000원 걸면 딸 수 있어요 이제, 이제 나왔다 강 나왔다 1,00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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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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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 아, 제발 아, 제발 아, ㅎ, 각 나왔죠? 아, 각 볼 줄 알아요 나 어, 이제, 이제 각이 보이기 시작했어 잘 봐 응? 잘 봐요 1,000원 1,000원 자, 한 판 질 때가 됐어요 딜러가 카드 주는 거 보니까 아, 질 때가 됐어 상대 10이거든요 오케이, 졌죠? 졌어요 2판에서 1,000원 걸어 4 이거 이제 버스트 각 보세요 버스트 각 보세요 보세요 나이스 이거지 각 나왔죠? 2,000원 아, 제발 아! 어, 어, 잠깐 나 패 좋아 나 패 좋아 나 패 좋아 패 패 패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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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잭! 아... 괜찮아 괜찮아 20도 좋아 20도 좋아 어 아, 오케오케 어, 큰일 뻔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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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나왔다 하... 그러면 시작해봅시다 어쩌지? 아하... 썰에 나면 1,500원 나가는데 서렌이 맞는데 서렌치면 1500원 나갔는데 아 모르겠 18이면 괜찮지 않은데 서렌치면 15끼리 응 오케이 집사 아 스탠드 아 제발 아하하하하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가자 오! 와 뭐야 상대방 7? 스플릿강 나왔죠? 뭐해 걸어야지 나이스 19 스탠드 오 이거 너무 유리한데 17 오케이 둘 다 먹었어 미쳤어 걸어 걸어 계속 걸어 아 10인데 해볼까 아니 미.. 아 이겼어 근데 이겼어 어 캬 어 아..이건.. 아 제발! 퍼스트 퍼스트! 칵! 나왔어! 퍼스트! 나이스! 아아아아 꼭! 오케이 오케이 패 좋아 패 좋아 아 아니야 아! 아 뭐야! 아 버스트였어 쟤! 아씨! 괜찮아 이런 결과로는 안좋아 내가 만약에 내가 걸었으면은 나도 버스트였어 음 그래 야 딜러야 팔? 팔이야? 썰어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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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확천금 왔다 왔어요 자 저는 지금 십.. 십 몇 시? 십 뭔가요? 아 이거 일확천금인데 이거 여기서 죽으면 안되잖아 아 아까운데 아 근데 쟤 10이야 근데 여기서 히트하면은 히트하면은 일확천금모드니까 그 보정돼가지고 약간 행운 약간 어? 아까처럼 보정돼가지고 6이나 5가 나오는거지 어! 아 어어 어허허허 에벌만해 에벌만해 가 계속 가 가 또 17 오케이 비겼고 아 이거 맥스베팅이 천원이야 천원으로 뭐하라구요 늘려주세요 인슐런스 오케이 블랙잭 아니고 12 아 더블다운이지 솔직히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되는게 이때는 더블다운을 했으면 안됐어 멍청아 어? 12에서 더블다운하는 멍청 AK AK 나도 AK 아 KJ 자 나왔죠? 강 나왔습니다 오케이 아하하하하하 둘다 먹었죠 이거는? 제발 제발 7만 안나오면 돼 아하 아하하하 자 탑이 8 8 8 18 스펜트 15 여기서 버스트 나오죠 안나올수고 버스트가 안나올수고 없어 아 이건 버스트다 아 이건 버스트야 아니면 진짜 사기 나 이거 딴 데 가 이거 딴 테이블 간다 가자 왔다 왔다 이거 왔다 이 성신아 제발 입절해 무슨 입절이야 아 왜 꼭 이거 5000원 걸면 패가 이렇게 나오지 아니 아 이거 5000원 걸면 막 1615 막 애매하게 나오냐 어? 아까 햇반 한끼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오냐 한번 가봅, 가봅니다 이거 나와라 알파벳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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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야 보정.. 이거 보정되는거 아시죠 여러분들? 보정되는거 아시죠? 칩실이거든요 이거 보정됐어요 스탠드 오케이 스탠드 사기꾼 새끼들 고배율 깔끔하게 딱 한판하고 가겠습니다 딱 한판 포커 딱 한판 오케이 빅블레 블라인드 히힛 체크 음 히힛 체크 히힛 체크 히힛 체크 돈 안내지롱 와 뭐야 제이가 저기 가운데 3개가 켰네 히힛 체크 아무것도 없는데 아 죽어 빨리 다 체크만 해 얘네들 뭐야 왜이래 괜찮아 돈 안냈어 자 이거 돈 안냈으니까 안한거나 다름없죠 일단 일단 콜 시믔 우리가 레이즈 해? 자꾸 그만해 일단 원페어 있구요 가자 원페어 원페어로 가는거야 레이즈해? 아 해봐 어디 한번 레이즈하냐? 어? 뭐지? 뭘 믿고 지금 장난하시나 일단 쫄았어요 한명 쫄아가지고 나갔구요 해봐 해봐 계속해 오케이 쫄았죠 콜했어요 오오오? 오 야 얘들아 너네 아무것도 없잖아 아 잠깐만 녹초가 된 남자 쟤 갑자기 레이즈하거든? Q1페어인가? Q1페어신가요 혹시? 어어? 쟤 홀 아 육만 있었어도 아 저 살짝 체크요 아하하 레이즈 하시는거 보니까 뭐 2페어라도 나오.. 나오셨나? 아하하하 저.. 돈 드리겠습니다 잠깐 레이즈 그만하시지 라운스 용서할 수 없어 이거는 용서가 안되니까 안한거나 다름없죠 쟤는 진짜 똥패였는데 왜 건거야 대체 어? 오케이 가자 왔다 왔다 다 체크거는거 보니까 얘네들 자신 없죠 지금 해봐 해봐 어디 해봐 얘들아 너네 똥패거 다 알고 있거든? 어 다 체크 야 돈 걸어 이 자식들아 뭐하냐 체크 뭐하냐 그렇지 콜해 빨리빨리 얘들아 돈 걸어 빨리 레이즈 레이즈 어디 감이 말이야 엉 자식들이 말이야 아 근데 돈 드럽게 안주네 자 이번에 패가 구랑 A가 나왔는데요 아 왔다 뭐야 레이즈 왜 이렇게 많이 해? 해봐 해봐 레이즈 하자 오케이 오케이 해봐요 뭐 있으신가? 왜 그러시지? 설마 K1패어 이런거 아니시죠? 어? KQJ KQJ9 에이 설마 쟤 아까 스트레이트 나왔던 애인데 설마 또 스트레이트 나오겠어? 아니야 그럴 리 없어요 그럴 리 없어요 그럴 리 없어요 그럴 리 없습니다 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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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왜 다 다 레이즈 하지? 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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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무것도 없구만 뭐냐 너네? 쟤네 뭐 있는 것도 없으면서 J1패어 있네 그거 가지고 그런거야? J1패어들끼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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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나셨어요 또 해보시던가 흐흥 덕분에 자알 먹고갑니다 흐흥 4-3 노려볼만 하죠? 하아 3원패어 일단 있구요 그만 하신다면서요 아니 여기 지금 돈이 바닥에 그냥 굴러다니는데 이거를 그냥 봐요? 보고 가요 그냥? 바닥에 굴러다니잖아 가져가야지 이런거네 3원패어라서 좀 애매한데 마지막에 아 나 레이즈 왜 눌렀냐? 정신 차려! 레이즈 할때가 아니야 어? 2,3 안되는데 얘들아 천천히 오그라 한숨 자고 있으련다 아 쟤네 레이즈하는거 좀 보기 싫은데 왜? 왜 그러지? 자 진짜 막판 진짜 막판 여러분들 저 진짜 막판할게요 아우! 펠 미쳤고 이거 스트레이트랑 플러시 둘다 볼 수 있어요 제발 으흥? 일단 각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해볼께요 업! 뭐야 이러면 안되는데 제이가 세장이 저기 떴다고? 이러면 누가 포카드 나오는거 아니야 이거? 그쵸? 제이 한명만 갖고있어도 포카드인데 이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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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체크 다 체크하는데? 다 체크하는데? 폴드 제이 없나보다 아무도 와 그냥 가져가네 쟤네도 뭐 똥패였잖아 다 똥패였네 님들 근데 이거는 아까 그거 막판 아님 아시죠? 무슨말인지 아시죠? 이해하실거라 믿습니다 자 자 폴드 두명 자 야 싸우자 오케이 야 담벼 레이즈 1대1야 1대1 1대1이 제일 중요한 싸우.. 오? 레이즈를 해? 빨리 해보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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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좀 크다 크다 이거 크다 지금 상인 돈 1700원 있는데 저거 다 빨자 8 레이즈 오케이 오케이 내놔 내놔 빨자 빨자 내놔 갖고와 어어? 갖고와 갖고와 오케이 쫄았구요 투페어 투페어 먹어 먹어 이건 먹을 수 밖에 없다 그쵸? 제가 이긴거죠? 다 내놔 600원 400원 남았죠 쟤? 내놔 참 올인해 올인해 그냥 응 네 한 시간 어디를 데리고 있어 흐흐흐흐흐흫 아 맛있다 아 그만 두개 눌러야되는데 모르고 계속하게 눌렀다 야 저사람 뭐야 8만 8만4천 침 뭐야 저사람 뭐지? 아 뭐야 아 쫄보 아 왜에 왜 그냥 가요 나왔다 플러시 강 나왔구요 플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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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일단 판돈 올려놔 강 나왔거든요 이거 스페이드가 안나올 수 없다 어 잠깐만 일단 Q1페어 K까지 2페어 볼 수 있는 상황 판돈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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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게 뭐야 아 일단 플러시는 못 바꾸요 일단 K Q1페어랑 K까지 해가지고 2페어 정도 볼 수 있는데 오케오케 제발 제발 트리플 아니길 빌어야 돼 트리플 아니길 빌어야 돼 에 설마 2페어 하하하하 여러분들 제가 아까 그만뒀으면은 지금 칩이 이 정도로 못 벌었어요 음 자 이 정도로 제 절제력 보여주면서 여기서 끝냅니다 예 잘 먹고 갑니다 예 감사해요 으음 아 이거 아 돈 벌기 너무 쉬운데 으음 아 아 돈 벌기 너무 쉽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거 봤죠 제가 이렇게 하는거 봤잖아요 포커랑 블랙잭 하시는거 그대로 따라하시면 강원랜드에서도 충분히 이제 흐흫 아닙니다 예 아 지금 나 거 귀신들린 그 마을 가야되지 귀신들린 마을을 갈려면 일단 황야로 나가야겠네요 어이 쥬워 아 아 형이 말이야 돈을 좀 많이 벌어서 기분이 좋다 지금 덴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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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진짜 덴비냐? 덴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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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깐 일어나 SSS 우 nước 아니 뭘 개 망해요 저 하는거 못봤어요? 저 완전 여러분들께 거의 필승전략 알려 드렸는데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안나오 아니 왜그러시죠 토키 선생님으로부터 편지를 부탁받았습니다 토키? 토키가 누구지? 켄시로 권왕군 쪽에 순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 에덴을 침공할 것 같진 않지만 라우도 뭔가 행동에 나설 것 같아 결전의 때가 가까워진 걸지도 모르지 도네용 아이디님 이기열 구독 감사합니다 쌩큐 토키? 토키가 날 도와줄 건가봐 황야로 나갑시다 아 토키가 그 아 그 형님 셋째 형님 오케이 오케이 셋째 형님이 날 도와줄 건가봐요 한번 좀 들려서 스킬 같은 것 좀 배우고 옵시다 맞아 맞아 토키 형님이 나한테 막 뭐 전수해준댔잖아 아 이 노래 또 나오네 아 이 노래 또 나오네 아 운전 너무 오랜만이라 서툴을지도 아 잠깐만 이거 뭐야 어? 어 왜이래 왜이래 스파 이상해요 공조해입 정지 정지 자 자 부스터 좀 아끼다가 근데 그 행님 저기 있지않나? 저 감옥쪽에 카산드라 있지않나? 카산드라로 가야되나? 카산드라가 어디더라? 카산드라가 어디더라? 축소 죄송한데 카산드라가 어디죠? 아 잘 안보여 카산드라가 어디지? 아이고 왜 나오다마라 답답하게 옛 고속도로 동부 대산로 공터? 와 여기구나 잠깐만 내가 여기서 갔다오자 카산드라 형님이 저한테 스킬을 하나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카산드라로 이런덕 카산드라 카산드라 자 정면에 정 나타났구요 피해가세요 야 회피기둥 오졌고 자식들 진짜 빡! 죽여 할래! 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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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아!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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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는 이 자식아 어이 어이 어어 나 나 이상한 스킬 써 날락각이 있는데 이거 뭐지? 뭔 스킬이야 이거? 하쨰! 갈버 갈버 아! 아 망치마저 먹고 오케이 레벨업 자 자 체력 적은 애들부터 붙여주시면서 망치 찍죠 툭툭 탁 오 가드 풀었어 나이스 비고 있나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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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뭐야 뭐지? 방금 이상한 스킬 썼는데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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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 방금 뭐지 빨간색 막 터지는거 됐다 출발 이게 달리기가 엑스키인데 엑스키가 내리기로 되어 있어서 자꾸 나도 모르게 누르게 되는거 같아요 좋아좋아좋아 오 빨간색 이거 먹어야지 흰색 흰색 금속가루 카산드라가 어디지? 길 길 잘 봐 길이 괜찮대 지도 한번 볼까? 고속도라야되네 고속도라야되네 다왔다 다왔다 자 여기서 고속도로 진입하면은 오케이 아 이거 부스터 게이지 좀 늘려주세요 이거 너무 조그만거 같아 부스터 게이지 좀만 쓰면은 그냥 다 써버리네 야 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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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따라온다 아 여긴가? 아 아닌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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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이씨 진짜 아 아이 뭐야 겁나 많아 아무나 맞아라 팔차기 잠못 처리 맞아라 아무나 맞아라 헤헤헤헤헤 나이스 아 아 아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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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너무 악기 오 이런거 먹어줘야돼 이런거 게이지 모아놔야됩니다 혹시 모를 전투에 데뷔하는거죠 아우씨 아우씨 피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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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우 좋아요 아우 이렇게 하는거에요 알아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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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밟고 태클 아우 태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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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대뽑기 아우 아우 미쳤다 나 진짜 아우 선생님 이제 알것같아요 왼쪽에 있는 타이머 보물지도인데 어 급이 D급이라서 저거 안먹을라구요 형 형 나왔어 형 여깄어 카산드라 있어 형 형 어디있어 누가 누가 형이지 형 얘가 형인가 아 형이다 형 현재 애댕이는 상황을 말해준다 맞춤 내 때가 찾아온건가 응 응 응 가르쳐줘 뭐야 어 뭐 가르쳐준다 뭘까 두근두근 뭘까 제발 어 형이랑 또 맞짱 뜨는건가봐 이번엔 이겨줄게요 그땐 그땐 봐드렸는데 이번엔 안봐드립니다 각오하셔야 될겁니다 회피기술 뭔소리야 오 뭐야 뭐야 어 형 형 때릴수가 없어요 형 형 형 형 형 팩쓰지마요 뭐지 어떻게 쓰는거야 잠깐 타임 어 봉인 해제됐어 뭐지 7선 게이지 1을 소비해 아 게이지 소비해야돼 L1X 어 게이지 소비하는거는 조금 좀 그렇지않나 일단 이거 배우고 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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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주시고 기주 어디다 쓸까 화염방사기에 대항하는 작은 주무대기 아 모르겠다 아무 데나 써 좋아 다 썼어 자 심주도 씁시다 심주 게이지 충전량 플러스 버스트시간 1초 나이스 아 성주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네 아 체주 최주도 두개있어 체주쪽에 공격력 올리는 거 있거든요 거스트시에는 사망하지 않는다 뭐지 사용할 데가 있긴 한건가 생명력 달리기중에 전방 강해를 방호하면서 일정거리를 진행할 수 있다 생명력 올려야지 에헤헤 오케이 됐어 어 뭐야 오케이 됐어 형 덤벼 아아 잠깐만 좀 이따가 형 얍새비 좀 쓰지마 짜증나니까 있나 형 여기봐 이거 맞아 일어나 이거 먹어 아 누웠지롱 형 형 게이지 많은가봐 형 게이지 너무 많은가봐 아이고 형 거기서 피해봤자야 또 때릴거거든 이거는 몰랐겠지 때려놓고 괜찮아? 오케이 정수의 회피 형 근데 이 기술 너무 꾸진거 같애 평생 안쓸거 같은데 미안 쓸일 없을거 같애 빠이 가자 왜온거야 여기 체력회복하러 왔네 됐다 첫째형 패러 갑시다 이제 첫째형은 좀 셀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면서 한번 싸워봅시다 그래도 형이 가르쳐준건데 한번은 써볼까? 딱 한번만 써볼까? 좀 간지나게 피하기는 해 어 좀 약간 아고야 그 아이씨 약간 슬로우모션 걸리면서 피하는 아 노래 좀 다른걸로 바꿔주세요 맨날 막 야아악 하면서 막 헤비메탈 같은거 나오는데 아 나 헤비메탈 내 취향 아니란 말이야 아 오케이 따돌렸구 아 앞이 또 있네 아 비키세요. 저 그냥 갈거에요. 부스터 모아놔. 뭐야 옆에서 오잖아. 쟤네 딱 내 길로 오는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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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날거 같은데? 이때 부스터를 딱 켜가지고. 이럴려고 모아놨지. 어어어어! 제발! 어어? 오케이. 바위 사이로. 바위 사이로. 바위! 바위를 이용해. 오케이 오케이. 따돌렸어. 나이스. 아 이런 이런 전략 좋았어요. 바위 사이로. 야 저기 빨간색 개많아. 뭐지? 빨간색이 몇개야? 고철. 브레이크! 어우 나이스. 야 나 운전 겟! 어? 죽은거 아니겠지 사람? 누구 있었던거 같은데? 응. 괜찮으시죠? 네. 화이팅. 뭐야? 하이씨. 잘못. 잘못 내렸어. 아니. 바로 옆인데. 차 타고 가야돼. 차 타고 가야돼? 후진. 뭐지? 걸어서 갈 수 있나? 아니 내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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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지? 하하. 무슨 일이 생겼냐고? 그걸 확인하러 가는거야. 가자. 하하. 귀신들림 마을. 오 깜짝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키사나는 이 안에 있는거야? 그게 권왕님의 명령 때문에. 뭐? 빠가. 권왕이 무섭게 노려보는 터라. 빨리 따라가야겠네. 권왕. 우리 형도. 카지노에 맞들리면은. 이. 이런거 보다. 어. 뭐야. 너네 뭐해? 이 앞에 계십니다? 얘들아 너네도 카지노 하자. 아 여깄네. 나다이? 그렇군. 어 갔다올게. 나다이라면. 나다이 얘기라면 내가 빠질 수 없지. 아 카지노에 사람이 많아져야 또. 판돈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거든. 사람이 많아져야. 아 진짜? 난 침대 모델명만 말하는건줄 알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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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약간 당황했다 방금. 뒤에 보고. 살짝 당황했죠? 나다이가... 아 또 여기 또 블락 먹겠다 아래와 아 세가 형님들 제발 여기 그냥 넘겨주세요 제발 이거 몇초 안되잖아요 아 영상 편집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 여기... 놀랍게 지금 이곳은 뭐였어 하랍 다시 제 방어 성을 왜 지어 임마 뭔 성을 지어준대 어어어어어 왜그래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잉어킹같은 녀석 야 아 나다이가 명두 기원껏 스윙껏였어 역시 혹시 이 녀석이 범인이었구먼 마을 깨부시던 그 녀석이었구먼 미고도다 나다이요 하 이게 북두코인 또 떨어지겠는데 이러면 명두코인 올라가네 이 녀석은 이 녀석에서 물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녀석이 그 녀석이 여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녀석은 어디에? 탑 엘베에 있나? 어떻게 바로 올라왔대 허 뻥치지마 야 맞아 이거 아니잖아 이건 쓴 핵미사일 트리거입니다 이거잖아 아 지멋대로 있네 뭐야 홀 홀 충격 뭐지? 뭐지? 갑자기 궁금해졌어 저 녀석의 속셈이 뭐지? 키스가 아니겠죠? 아닐거야 어떻게 됐냐고? 챙겨마라 가족 싸웁니다 왜이래? 기억을 잃게 하는 비공 무서워 불쌍해 뭐야? 아저씨 뭐예요? 뮤직이 무슨 용모라도 있음 심히까? 뭐 파니? 장비품을 판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좀 팔게요 골드벨 이게 뭐야? 골드벨 팔까? 5,000원인데? 됐어요 아이 뭐야 됐어요 그만두죠 주고 가자 산 꼭대기로 일로 가는거 맞나? 아유 오케이 다행히 근처인거 같네 오 키사나다 참겹마라고 했는데 아까 아까 미안했어 괜찮다 흠 키사나 약간 말투가 매력있지 않아요? 약간 뭐라 해야되지? 끝을 엄청 뭐 아니 오 오케이 가스불 붙었구요 오 개술노 뭐야 저건 뭐지? 뭔 스킬이지? 뭐야 쳐맞고 시작하네 행 행님 대비십쇼 형님 저 카지노에서 얼마 땄는지 아십니까? 뭐 형님 왜이렇게 딱딱해? 어휴 씨 딱딱해 어 뭐야 이거 슈퍼하머야 뭐야 돌려깎기 겁나 딱딱하신래 가드 깨고 어 딱딱해 명성파 양장팀 먹고싶네 있나요 형 피하고 찍어버리기 아 뜨거워 형 오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써버리시네 뭐 두세임 꿇어 방심하셨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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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뭐야 뭐야 눌렀나 빛나요 빨리 뭐야 뭐야 형 나랑 똑같은 스킬 쓰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어 어 어 형님 개쎄 어 어 저거 맞았으면 죽었어 나 막어 여기 막았는데 체력이 왜이렇게 달아 막.. 막았는데 트럭이.. 어째서.. 이거는.. 범위 스킬은 좀 너무한거 아니에요? 어휴.. 형.. 형 반칙.. 형.. 형 나는 그거 몇초 뒤에 풀리던데 형은 왜.. 무리야 도와줘 차난가 이거? 나..나.. 나도 쓸거야 개손해봤어 아니 막았는데 체력이 왜 저렇게 달아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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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터 오일을 넣어야되는데 타이밍이 안 나오네 지금..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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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엇.. 피해지롱 아휴.. 아휴.. 아니.. 아휴.. 너무 단단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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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진짜 없는舒妳랄едь 아뇨.. 탑! 으윌.. 어휴.. 아휴.. 아휴 medida 으 surprisingly 으 musimy 으으윌.. benefiting 하아 무슨 파리 잡듯이 잡혀 이게 왜 이렇게 안 달지? 이거 그냥 계속 진짜 모기딜로 잡아야 되는 거야? 흠 아니 약간 발차기 범위가 이상한데? 발차기 자식아 아니 얘네 공격이 무슨 호밍이야 호밍이야 막 따라와 공격이 써버렸어 나도 모르게 형이 알려준 거 호밍 자식아 아 아 아 아 아 왓다다 아 왓다다다다다다다다 아니 왜 이렇게 스킬이 조금밖에 안 달지? 아 여기에요 형님 방심하셨죠? 아 야 이때처럼 이거 이렇게 막으면 안 되냐? 온몸의 기로? 그래 이런 식으로 막으면 안 돼? 이렇게 막으란 말이야 좋았어 좋아 2페이즈 2페이즈 돌아왔습니다 자 뭐에요? 어? 아하하 씨 뭐에요? 잠깐만 아 체력봐봐 미쳤어요 방금 방금 봤어요? 너무 사기찍는데 성죽 뭐예요? 성주가 부족합니다 어 괴삭 미쳐 오오 헤헤 아우 으아 아우 사기구나 흠 잠깐만 이거 이대로 차 맞으면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슬슬 약을 빕시다 오케이 오케이 으아아아아아 때려봐 때려봐 오케이 아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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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좋아 지금 흥 발사대기 오케이 오케이 이게 뭐야 아우 예승리 불 꺼졌죠 너 불 안 꺼지는데 아아 피하기? 아 그만 써요 진짜 기가 그렇게 많아? 하아 성급 말린 고기 먹어버릴거야 제발 그만 써 아 어 어 적당 써야될거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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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번 때려 왜 아까 세번이었잖아 왜 이제 또 네번인데 아 고기 좀 사야겠다 아 모르겠다 그냥 피하기 오 센데 센데 이것도 막아보시지 오케이 캔슬 이것도 졌어 반칩 반칩 잠깐 이거 위험한 체력이야 자 아 먹을까 앗타아 아 아 오케이 많이 때렸는데 아 행님 빠이 으흐흐흐흐ikum 자 유아아아아 형 물약이 없단 말이에요 고마네요 저는 견시로우요. 형. 전 유리야만 있으면 돼요. 뭔 뜬금없는 소리예요, 갑자기. 음? 물음표? 그게 아니고, 그냥 제일 쎄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대놓고, 도망가겠다는 소리를 하네. 도망가겠다는 소리를 하네. 흐흑. 그럼, 이 견옷. 최종의 북돔, 최종의 최종의 북돔, 최종의 최종의 북돔. 여호와 함께 이끌어낸다. 최종의 북돔을, 이 라오. 견시로우. 기억해 주시겠어요. 최종의 북돔을, 북돔을 열망하는, 흠. 화이팅. 아, 20만원. 나이스. 이렇게, 라오를 죽이면서, 9장이 끝났네요. 패도의 부적. 부적 좀 만들어볼까?